ㄷㄷ ㄷㄷ 가보도록 하자 아이 자꾸 뭐 또 안되가지고 계속 방송 꺼뜻긋 꺼뜻긋했네요 사련님 어서오세요 예 아 잠들었네요 깜빡하고 아 저녁먹고 예 살짝 릴렉스하게 있는다던게 너무 릴렉스하게 있었는데 이상하다 아 아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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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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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에도 있었잖아 토네이도 학생들이 여기에서 발굴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가자 봐 봐 봐 봐 이게 훨씬 비싸요 근데 데미지는 이게 더 좋아 레벨거 데미지도 근데 데미지는 이게 더 좋아 그니까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이게 좋은건지 장전속도가 장전속도가 이게 더 빠르긴해요 파란색이 이게 더 빠르긴한데 파란 장전속도 차면은 상관이 없어요 아 아닌데 알파라 이거 몰라 몰라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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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속도 초확살자의 칼이 담아서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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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던져 그리고 도망가는거야 제 아 너는 훈련 받은거 야 우린 무슨 훈련받은 줄 알아? 이.. 이제 지금? 어차피 여기서 일본도 얻잖아 일본도 얻으면 마스테이 다 버릴거든 이제 다 필요없어 이제.. 카타라가 나오기 좋은데 빨리 끝나라 겁나게 되는.. 이거 끝내는 방법이 없어 끝내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끝내는지 모르겠어 아무도 없지 넌 그렇게 해야지 지금은.. 이곳은.. 이렇게 잘못된 곳이다 마지막에 term los Queer 사기 왜 이렇게 말해야지? 그럼.. 여그는 무조건 없지 이 연구소에서 모든 일이 시작됐던거야 줄 서서 피 뺐어 도망간다 도망간다 글쎄요 도망간다 도망간다 피아 근데 여기서도 총 좋은거 응 아 프랭크 저는 도망간다 그를 도와달래 현금 난이도 쉬움 10대여 여긴가봐 바로 앞이네 너 또 문 닫을거지 나 그럴줄 알았어 실험실이라고 소독도 하네요 야 머리 맞으니까 한방이다 이것도 오지마 야 진짜 대저트 이글을 무슨 산탄총으로 머리 때리는 것처럼 태워져버려 아 이거 정말 좋다 우리 여기 좀비 쏘기가 나는데? 좀비 쏘기가 나는데? 오 독? 야 독 내나봐 야 독을 찾아 냈대요 저희들을 일시정지 할수 있는 멈춰 할수 있는거 저 저 저 미.. 저거는 어디서 하는거야? 여기 먹을거 되게 많네 마취테터 저거 다 버릴까 이제? 뭐지? 제가 사용할수 있는게 있길 바랄까 모자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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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좀 볼래? 저 저 저게는 저 저거는 생각하고 싶었지만 지금 중앙에 관계를 봐야하긴 하지만 지금 입장에 관계를 봐야할수 있길래 내가 정확히 해야될게 감전소총도한 감전 말고 향상된 소총을 얻고싶은데 감전빡도 없나? 여기가 두고 생각을 하네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죽얼만비 야! 죽어줘 야이씨 야 아 힘들어 옷걸이 구부러졌어 옷걸이가 피는 안문던데 구부러졌어 에이 쓸모없는거 고물같은 흉측한 맛있데 고물같대요 고물같은거 누구갔어 굿 벗 벗 벗 어 폭탄없나? 과일하고 누워있는거 지금 다 좀비야 누워있는거 다 좀비같애 무시가능한 송축하는 황동력 칼 안보였어 잘 완전한 위장을 하고 있었는데 안보여 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음 음? 이 병 너머에 누가 있는데? 자 조용 조용 아 시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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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겄네 아주 그냥 시끄러워 쓸데없이 소리 만지는 놈들 같은게라고? 아니? 익사종비가 여기있네? 자 어쩌다 여기에서 죽었냐 너 살아있지? 줄줄 알았어 아 너무 좋다 데저트 이걸 따끔한 수제칼 필요없어 총알 20발 어? 어 일래? 야아 해도 저렇게 저렇게 못 맞출수가 있냐 여기 남폭관 시체 있을거 같은데? 없네 어 장이야? 아 얼마나 몸이 통통부어가서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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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삼천! 삼천 삼천 뭐지? 향산 된 소총 노안 어디서 어딜 방문을 안나 이번 총탄이야 제 운소가 부끄러워졌어요. 제 몸이 부끄러워졌어요. 잠시만요. 제가 또 다른 게 들어요. 그게 뭐야? 뭔가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가 없네. 하나가 없네. 하나가 없네. 하나가 없네. 아, 젠장. 하나가 없네. 하나가 없네. 하나가 없네. 하나가 없네. 하나가 없네. 하나가 없네. 왜 femmesаз이? 하나가 없네. 하나가 없네. 장관에 이끄세요. 하나가 없네. 하나가 없네. 약간 죽어있는 놈이 왜. 야. 아. 단호 단호 네네 뇌 인간들이야 원래 그 뭐 힘이 약하잖아요 동물들보다 아 동물들이 변하면 와 힘 대박이겠는데 다 때려부시겠는데? 어우 정말 그렇겠네 아 아따 아 아따 여기 안죽어내 또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렇게 안전안전 총이 정말 좋지 않나요? 피즈타버렸네 피즈타버렸네 어? 여기 뭐 항상 볼 수 있겠네 나이스 전부 다 뛰어들어 자 이제 놀아버리웨어 그 소리가 흥미로웨어 그 소리가 흥미로웨어 오 삼천 에브리웨어 에브리웨어 어 여기 도와있네 테슬라 평범한 야구방 에브리웨어 베리웨어 루루 다빵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라고 할 것도 없어 예 그냥 몸소 느끼고 있죠? 데저트 이글의 강력함은 제가 뭐 엄청 강력하다 뭐라고 할 필요도 없네 보면 강력한 총이구나 하겠다 오 뭐야 원샷 넌킬 녀석들이 어디서 동기고 그랬네 오마시아 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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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5 마이너스이신 분. 자기 혈액형이 5 마이너스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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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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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biologicallar 입니다. 쥔ically는거같은 creepypulet. 간playsdy. 혹시 그걸 위해서는 짜장보나 sanjekt구ann样과 visions 농 lại하니Kull range? 근데 진짜 이렇게Siliao가 만들 gorgeous. legendsating Gavet tree 네. 무슨 소리가 있어. 때Min runnin에요. 오늘 건물은 안뇽이 상징하는 creepypulet 9pulet. 와우 음식 왜 아직도 소리가 나냐 죽었는데 소리가 계속 나냐 그쵸? 소리가 계속 나죠? 돈 돈 아예예 저한테 돈이 몇천 달러에서 들어있는데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여기도 그냥은 못 들어가고 어? 이거 위에서 올라갈 데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네요 아이아님 어서오세요 뒤네? 뒤문으로 가야되나요? 에헤 아이씨 때릴수 있었는데? 아이씨 이러면서 죽는 것 같아 아이 때릴 수 있었는데 으하니 아 안보여 어 먹을까? 아이 왜 이렇게 없냐 돈 몇천짜리 들어있어야지 저런데 4천 달리 했으면 아주 느린 느려서 안가지고 느리래 네 볼보가 느려서 안가져버려 따끔한 야구방망인데 300 몇 달러 30몇만원이야 그러고보니까 내가 300몇달러 하니까 이제 감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저게 굉장히 비싼거에요 300몇달러 아니 30몇만원이야 야구방망이 하나에 30몇만원이야 근데 그게 필요없다고 버리고가 그리고가 하하 고마워 고마워 조금 두꺼운 코구리 조금 두꺼운 코구리 조금 두꺼운 코구리 이이이이거죠 나왔죠 조명 1번도 나왔어요 어 짜증가야돼요 차타고 흐이씨 이제 나머지 뭐 뭐 마취태그 뭐고 다 버려버리죠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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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어 어어 아 아 힘들어 차 한데도 없나? 아.. 권총토나 총알 좀 만들자 권총 호장님 어서오세요 권총 권총 어? 잠깐만 총알 도안이 다 없어졌네? 어? 금속조각 벌써 다 썼다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벌써 다 썼어? 호동 초콜렛 따스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소광도 제롯데에 쿠코리 마체테 이거 다 팔구요 저거 이제 필요없어 어..어떡하지? 네 빠르도 동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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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요 저게 뭐 원래 오프너 아 뭐라고 하지? 원래 명칭이 뭔가요 저거 다 없죠 아아아아 맞다맞다 이거 그거 보고 있었지 지렛대 금속조각이 없다고? 이러면 다시 만들 수 있을걸요 흑 흑 흑 흑 흑 흑 흑 그제? 저게 가끔 저렇게 하나씩 걸려가지고 카운트 인내는 게 안 될 때가 있더라구요 자 메세지 보냈어 이메일 이메일이야 여기가 이게 봐봐요 화면이 다 다르죠 원래 뭐 이중국게임이면은 이게 컴퓨터 화면을 다르게 해놓지 않거든요 리소스 리소스가 아까워서 음 똑같은걸로 놨는데 다 달라 아이 들어갔어 저건 똑같은거 같나 컴퓨터가 없어 저것도 다르죠 책상에 멀고 있다고요 책상에 멀고 있다고요 폭풍인가 이거 폭풍이 성을 뭐 이렇게 감싸고 있다더니 그건가 본데 체력 다 찼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기 말고 이거 뭐 있었어요 여긴데 뭐 이거요 아아 금고 3500달러 3500달러 저 금고를 또 어떻게 봤데 저 금고를 또 어떻게 봤데 DLC 이거 다음에 이거 DLC DLC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2같애 2화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랩타이드 할꺼에요 랩타이드 할꺼에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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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주세요 스멀 스멀 차에서요? 차에서 연결하는 거에요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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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그건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산혹한 소영 1번도 나왔습니다 레벨업 됐네요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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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끝났죠 뭐 근접무기 이거 하나만 갖고 나면 돼요 이게 그냥 일본도 보다 좋아요 그 뭐 제드의 종말인가 그거보다 좋아요 이게 왜냐면 빨리 휘두를 수가 있어 이게 날무기 전문화하는 애면은 물론 제드의 종말이 좋은데 얘는 이게 더 좋아 제드의 종말을 쓰다가 느려 너무 느려가지고 잘 안짤리거든요 얘는 막 걔처럼 컷이 안돼 커팅커팅이 안돼요 그 날무기 전문가처럼 커팅커팅이 잘 안되거든요 날무기 전문가는 제드의 종말 그 긴 일본도거든요 소영이 아니라 난 잘못된 몇몇 얘는 안그래 그래서 소형저 좋아 그거는 느리거든요 음 쪼롱롱 꼬마 꼬마 768이에요 공격력 768 768 말 다했지만 768인데 초고전압이 안달려 얘는 초고전압이 안달려 초고전압이 안달려 초고전압은 마채테만 달리고요 어 여기 아닌가 어 여기 아닌가 왼쪽으로 온거 같은데 아니요 그냥 합선 전선 맞잖아요 맞게 왔는데 왜그래 틀리게 온줄 알았잖아요 좀만 쉬고 좀만 쉬고 이동이 왔어 쩝 담벼라 데저트이그레쿠 마새 보여줄게 아 여기 하나에서 난거야? 어 Lion 와였분,이네 오오오っ 야옆 Pur breeding 74 어 ível 치사 방식 1큰 단殲 2큰 단척 빨리빨리빨리 쟤 뭐야? 쟤 뭐야? 오, 아따, 아파, 아파, 아파 쟤 뭐야? 첫 번째 테스트라고? 아이, 쟤네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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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5,5,5,5,5,5,5,5,5,5,5,000달러 이랬어 안돼 안돼! 오주만한테 와 4,000달러 이랬어 와아 아 뒷골이야 아아 아 뒷거리야 와 나 미쳐버리겠네 아 아 어디냐 올라가는데가 있던데 아 경북 저거 여러 맞다 아 아 정신이 되가지고 그냥 호미하네 와 9000달러 돌아버리겠네 진짜 와 아 짜증나 아 뭐 임마 와 9000달러 뭐야 두번이나 아 아유 죽어 어 이게 아 따발총이 아니구나 아유 씨 죽었네 아유 씨 아 아 아 아 청롤 재정비 한 번 하고요 아니 자꾸 왜 퀘스트가 저벌가 있어 정말 대박이다 정말 대박이다 상상된 소속총은 없나? 아무리 봐도 향상 향상된 소속은 없는 것 같은데 자 업그레이드 하죠 초고전압은 초고전압은 못만들어 타우하나 마체테 벌초칼 이 세개만 되죠 하하 그렇다면 그냥 합성애로우로 가야죠 이게 상 이게 그 다음에 좋은거니까 그 다음에 좋은거니까 아 잠깐 만들기 전에 업그레이드부터일 때 와 1000데미지가 그냥 넘어가는 데미지에 근데 내구도가 내구도가 개뿔이야 내구도가 되게 낮죠 몇번 못이돌려 하지만 얘가 많이 자주 휘두를 일이 없기 때문에 내구도가 낮아서 상관없어 공격력만 높으면 거의 어차피 총을 쏘고 다니니까 나 거지 되고 왔소 나 거지 돼서 왔어요 그래도 돈이 많네 나 업그레이드 안한거 있나? 어? 나 소총을 업그레이드 안했네 소총 업그레이드 할까? 아냐 여기서 소총 줄수도 있어 괜찮은 소총 너 다 했었어 엄청난 소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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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쯌 애를 좀 도와 달래요 또 실험하는 동안 너설로 tycker 아 정갈독 또한 정갈 도복 그래도 그 칼에 대해서 전기 흐르게 하는건 그래도 좀 말이 되는거 같지 않아요? 그냥 불이나 돕보다는 도칼 보면 되게 웃길걸요? 꼭 독이 아니라 무슨 유독성 방사능 물질을 발라놓은거 같은 느낌일거야 도칼 보면 합성전 합성전 합성안칼에 그나마 에 아이 솔직히 뭐 말이 된다 말이 다 안되지만 매그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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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매그넘 매그넘이야 데저트 이거보다 훨씬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매그넘이에요 하지만 쓰기 정말 불편해요 저거 왜냐면요 재장전하는데 하루종일 걸리고요 그리고 쏘는데도 하루종일 걸려요 빵 빵 빵 이렇게 쏘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거는 탕탕탕탕탕탕 쏘잖아요 쟤는 빵 빵 아니 애들이 막 달려오고 막 막 가까이 와서 막 물어 뜯으려고 막 이렇게 안으려고 하는데 빵 빵 이러고 있어요 하지만 저격하기는 괜찮아요 머리에서 한 마리 빵 쏠때는 빵 빵 빵 빵 빵 빵 좋아 어? 카타나? 카타나가 있어? 이게 긴검이야 이 기력 다는거 봐요 기력이 엄청 달죠? 엄청 길죠? 게다가 그 기력이 엄청 달 이만큼 달아 한방 휘두르는데 이건 근데 많이 안들죠? 일본도 좀 쏴 줄까? 양손 양손격 양손격 이건 한 손격이고 흐흐흐흐 헉 흐흐흐흥 흐흐흥 흐으흥 흐어어어어 한번 써보려구 써보고싶어서 써보고싶어서 오지마임만 아 여기있구나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누구있는거 같은데 이게 수리비용도 엄청나죠 흐흫 예 수리비용도 엄청나요 절로가야되는구나 위험물 해골 화기성 화기성 방사성 어 독성 위험물 화기성 방사성 독성 위험물 스칼렛님 어서오세요 맞잖아요 저거 방사성 아니에요? 저게 독성이고 오른쪽에 있는게 화기성 이 세개가 나란히 붙어있는거에요 이게 세개가 나란히 붙어있는거에요 생화학 생화학 생화학성이구나 생화학성 독성 화기성 저게 생화학성이구나 여기다 여기다 갖고왔어 멜그넘 내나봐 야 너 니가 멜그넘 아니었어? 참 멜그넘 다른 애였나? 아 이거구나 네 뭐 데저트 이걸도 최고의 자리는 이제 내줄거에요 매그넘이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더 강해진거지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음 음 바로 여기라 차타고 갈 필요는 없을거 같아요 총알좀 만들어볼까? 아 총알 그대로 있네 어느정도 있네 방사성 굴 차타고 가거야 차타고 올걸 그랬나? 차타고 올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는데요 어? 소리를 줍겠다 소리를 오오오고! 어갓 어 뒤에도 나오고있어 아 정말 도전 안하고 맞추기는 머리 맞추긴 힘들어요 한 치의 실수만 하면 아까처럼 그냥 바로 죽어나가는데 타이밍 잘 맞추면 아무렇지도 않게끔 별로 어려운거 같지 않게 그냥 죽일수도 있고 아무튼 정말 실제같아 오호 아 안죽었냐 일어나지마 일어나지마 니글 조직 전부 아 화장실 여기 싫다 화장실에 쓸텐데 아 게다가 잠긴 문이야 아 맞을수밖에 없어요 연속기 쳤던데 그런 연속기에 당할래가 아닌지 좋은 애들 이렇게 안보여 아 내 밖에 애들 겁나게 많은거 같은데 돈 시장 아 나 여기를 통해서 갈랜다 오우 plataform 야야야 거긴 아니지 거긴 아니지 여긴 어디야 아우 아우아우 여기어디야 아 떨어져도 잘못떨어졌어 아 됐어 됐다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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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라이트 지금 방금 예 딱 보고 껐습니다 라이트를 과용하는 어 성실 있어 내가 뭐 까박까박 계속 안 커 장난감 같은 카트 하나 필요 없어요 버려 중형 적어도 필요 없고 어 수학용란 버려 필요 없고요 어 대형 의료상자 하나 두 개만 더 아 이거 참 이거 수리했어야 되는데 근접무기를 안쓰다보니까 수리하는걸 까먹어 먹었다 여기 에너지는 최고죠 아 여긴 먹을게 엄청 많아요 최고인거 같아 최고 역시 마지막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의 후반부다 보니까 매그놈을 내놔라 이제 데미지 최고의 자리를 내주겠구나 데미지는 겁나 높아요 매그놈 믿을만한 매그놈 그럼 482 와 이거 480이에요 총 중에 400짜리가 없네요 400 혼자 거의 최고예요 샷건보다 더 높아 390이네 샷건도 480이에요 데미지는 베저틱으로도 390이죠 데미지는 대박이에요 대박 하지만 잘 봐요 얼마나 답답한지 보여드릴게요 연살하기 바보야 바보정도가 아니라 네 이거봐요 저건 왜 하는거야 저기 장전이야? 저기 장전이야? 아니 이거 이 최종 이 정도면 쏴줘야지 어이구 뭐야 뭐야 어? 어? 설마 총이 터진건 아니겠지? 나 여기 아아 이거 소화전 으아아아 으아아아 여기 뭐야 렛씨 빌어먹고 젠장이네 아휴 진짜 아휴 짜증 아 어깨에 대해 진짜 믿을만하지가 않아 어그래비용도 되게 싸요 이거는 향상된 소총 도안이 근데 있었나? 있었나 없었나 모르겠네 그냥 감전 저거 하자 돈 돈 어차피 없어지기 전에 응 아니 잠깐만 근데 소총 아니 소총 저걸 업그레이드 하죠 감전 소총도 업그레이드 하죠 감전 소총도 업그레이드 하죠 감전 야 좀 이제 향상된 리슨 나올 때까지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저걸 업그레이드 하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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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미지 업그레이드 할 필요는 없고 대미지 업그레이드 할 필요는 없고 근데 한발한발 대미지가 좋아서 역글비는 장난 아니죠 한발발 대미지가 좋아서 그냥 쓰긴 편해요 한발 한발 쓰기는 빙지 음 build 빙지 그리 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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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엉 그 등 음 어떤 항알로 에 융 음 문 이리 도와주지 않나? 음... 당연히 누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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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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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말은 이제 믿겨지도 않네 독성 총돌 독성 총돌 독성 총돌 음... 독성 총돌 쟤 바쁘러오고 다음달요? 단백질을 줬고 도와줘요 우리 일일이 나와네요 유니크 초고전압 또한을 만들 수 있는 살얼 이게 있어서 소용없어요 이게 있는데요 여우 더이상 뭘 말해? 아 내고도 저거에 돈을 들을 필요 어어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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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아 아 흐흐흐흐흐흫 으흐흐흫 자 우오 tengo 오오오오오옿 안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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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왕 Obero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아아 골창을 표현 안되네 진짜 제발 아아 어 잠깐만 던지기칼이 없네 맥그럼 절대 못써요 한마리 한마리 쓸때 그냥 한마리 한마리 잡을때 쓸 수 있는거지 아이코 근데 이거도 그냥 그렇게 잡아도 되잖아 밟아서 잡아도 되잖아 아뇨? 밟아서 잡을 수 있는거야 독성산탄총도화 보스전헤데도 못써요 그니까 이런거죠 나는 되게 안전해 난 되게 안전한 상태고 적들이 멀리서 때려야될 때가 있어 멀리서 때려야겠어 난 안전하고 그러니까 원샷을 원해 그러면 그냥 이거 쓰는거에요 하지만 저는 전기 업그레이드같은걸 못해서 데미지가 딸기... 어 뭐야 난 웃겄네 음흠흠흠 버려야돼 왜그러면 버려야겠다 아 못쓰겄다 아 못쓰겄다 뭐야 내가 그냥 못쓰겄다 가장 안좋은게 아 맞지도않아 야 쟤들은 맞아봐 너의 강력함을 보여달라고 이거 뭐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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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이렇게 겁나 힘들어하네 야잇나 그래서 이거 정말 쓰기가 힘들어 그니까 명중률에 정말 자신있는 사람들 있죠 그냥 헤드샵 100발 100중 아무리 화면을 빙글빙글 돌려놔도 한방 쏘면 무조건 머리만 맞는 나는 머리밖에 못맞추는 애들 있지 나는 머리말고는 맞출수가 없어 막 이런애들 이런애들은 정말 좋겠죠 이런사람들한테 난 총을썼는데 머리밖에 맞추는걸 못해 이런거 대충 하늘을 쏴도 머리로맞더라 나는 하늘에 총알쌌는데 머리를맞아 그런사람들은 이 총을 적극추천합니다 버리죠 괜히 업그레이드했네 여기 칼없냐 칼? 접착성 폭탄을 좀 만들어야겠는데 흠 흠 흠 아~~ 단거리 산탄충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윳 FT 이게 저번에 말했던 그 재장전 미친듯한 잔정속도가 미친듯이 느려요 보세요 그때 이거 보면 웃고 다면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했네 구름가재 선생님 어서오세요 아 어서오세요 우리 아 헷갈렸어 구름가재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 찡 찡 찡 찡 꾸ն 꾸믄 고마워요 오 아니 아니 헷갈렸어 데미지는 확실이 좋은데 소풍잎뿜 고마워요 아니 나 그 헷갈렸어 데미지는 확실히 좋은데 명중률도 별로야 버려 장거리도 못써요 봐봐요 명중률이 17이에요 아 총을 빼야되는구나 그러네 명중률이 17이야 17 밖에 안돼 그래서 38인데 명중률이 17이야 이거는 이렇게 대고 쏴야되요 이 총을 쓰려면 이렇게 하고 쏴야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쏴야되 좀비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되 좀비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얘가 안녕 하고 이렇게 묻어 뜯으려고 할때 귀신같은 소재로 이렇게 조종을 해서 빵 쏘는거야 그렇게 쏴야됐나봐요 야 근데 뭐해야되냐 독성청도안 아 총알 아 이 바보같은 총알압 뺐네 괜찮아요 레벨업 또 할거같다 그럼 총 캐릭하는 의미가 없잖아 아 타워하나 마췄테 참 그러니깐 타워나 마췄테도 얻었네 이거 그거 만들어본다고 했는거죠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우 오우 죽어 야 너 너 너 강험치에 안좋냐? 오우 깜짝이야 아 여기 있구나 뭐야 뭐 있는데 여기 뭐 있는데요 아 저건 일단 아니고 이거 가지러 들어가야 돼 또 이쪽 아 잠깐만 아까 저기 내가 문 열어 놨는데 그쵸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지 아니 왜 못 들어가 아 힘들대 아까 내가 방송을 껐다 껐다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자꾸 달리기가 안 되는 거야 달리기가 계속 안 되는 거야 고창님 어서오세요 될 때까지 한번 해 보자 가지고 독성 총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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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 걸어서 아까 뭐 어... 저거 받아야지 저거 뭔진 모르겠지만 아... 아... 현금이 4천 얼마 달래네 타워하나 마체테 4레벨트 까지 아... 아... 그럼 시켜보죠 4레벨... 아... 이 업그레이드는 안할거고 초고전앞파 4짜리에요 바로 이거에요 검이...검 두개 붙여놓은거 같죠? 초고전앞파 초고전앞파 내구도도 굉장히 괜찮아요 이거 내구도도 좋고 업그레이드빙 얼마나 볼까 음... 음... 아... 업그레이드비용이 천얼마밖에 안나네 할까? 업그레이드? 쯧쯧 필요가 없는데 필요없어요 버리죠 폐요? 하...할까요? 어디가야되는거야? 아 저기 또 가야돼 던지기도 하나 만들어야되고 던지기도 하나 만들어야되고 등대가 창고가서 좋아보인다구요? 근데 내가... 저 좋아요! 충무가 엄청좋아요 근접점 캐릭터가 쓰긴 정말 좋은데 네 말했지만 저희는 근접안씁니다 지금 이 타입이 고마워 머리를 다 이런 타입이 은하 sync sync 눈물 음... 음... 음! 근저버났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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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 좀비 고기를 먹는데요 자기가 데려다주겠데 야 우리 따로 가면 안되네 너 또 겁나게 아냐아냐 잘 먹는데요 먹는다고 했어요 자기도 부러웠어요 흐흫 아이 아저씨 빨리 갑시다 등짝에 그림판처럼 그림은 낙선을 열심히 해놓고있어 크롱빵에 왔어오세요 제 잘 가시게 갑시다 저녁에 깨어낸다 그리필땅 그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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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수를 약간 적게도 이해해주세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어 어 어 아, 다. 아, 다. 자, 자, 갑시다. 아, 우리가 레벨업. 총알을 좀 더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네. 네, 그때 말씀해 주세요. 아, 쟤는 체력이 정말 몇 년이 되는 거냐. 아,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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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얘네들은 그렇게 믿었나봐. 야, 하나만 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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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뭐, 뭐, 뭐. 쟤는 다. anything worth anything in here? 여기저거가 아..머리가 점점 더 아픈데? 씨.. 왜 그러지? 다 왔다이 어이 다했어요 갑시다 갑시다 고우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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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읍 응? 싫어 잠깐만 기다려 봐 총알 좀 만들어 권총 하나 만들고 권총 한번 더 지스바레 산탄총 한번더 그리고 소총 80발 30발, 70발 오케이 원점에 무덤으로 가는 중인데 이 온라인에 도망간다 거기다! 내가 봤어 어? 하나밖에 안만들어왔네 아 여기 왔을 때 세개는 만들어왔어야 되는데 몰라 이제 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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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총으로 오피 오피아 뭐 어쩐 일로 빨리 가냐? 아까랑 거기 느릿느리로 가더니 그냥 걸음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는데 이제 자기 교퇴했으면 싸움을 피할 수 있대요 자기 교퇴했으면 싸움을 피할 수 있대요 자기 교퇴했으면 싸움을 피할 수 있대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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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을 견뎌 이길을 견뎌 이길을 견뎌 잘한다 어어 이게 들여다 죽는거 아니냐 어어 내가 죽겠다 에너지에너지 에너지에너지 기다려봐 넌 에너지 안먹니? 사과 하나라도 먹어 나처럼 한입 먹지말고 세입 먹어서 세입 네입 먹어서 에너지 많이 채우고 어 여기 뭐 작업대가 없애려나 폭발상과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과일 되게 많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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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고기가 그 먹음 좀비고기를 먹으면 영원한 이 터널 그니까 영원한 뭐 거시기를 산산 타내기 위해있어 예 얻게 된다 뭐 영생을 얻게 된다 뭐 그런 의미로 먹었나 봐요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거 들어보니까 그렇더만 아 니야 너 니가 앞에서 아 나 이 적장 진짜 야 너 가만히 안 있어? 싸우지도 못하는 게 잘 싸우면 말을 안해 아 가자 가자 왜 안가? 아 아 쟤네까지 말해 그래 와라 쟤 어 아 아 아 아 아 아 니 정도랑 돼야지 좀 못싸워 역시 이 칼이 최고야 네 아 마채테는 못쓰겠어 예전에 마채테 하나만 있어도 아주 와 대박이다 막 그랬는데 그때는 작대기랑 파이프랑 노같은거 썼었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좋았지 이제 뭐 이 겁류 들르고 총 쏘고 왔는데 마채테 모르겠다 빠워가 떨어져 빠워가 아이고 아이고 잘못했어 어휴 어휴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골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펄쩍 알겠다 알겠다 오오오오오오오 어, 터저 죽은줄 알았는데 근데 안죽었군요 자 어? 올라가는 길이 점프를 잘못했어요 흐음 자 흐음 으아악 maybe i'll find something useful 티따 티따 we are in a most sacred place here in this tomb you will find many of my ancestors fallen warriors great heroes come 왜 다 배를 움켜쥐고 있지 동상다리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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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see any bite marks if she didn't eat those sticks then she's probably fine. What if she ain't fine? Maybe you should ask her huh? Hey Show you have some zombie for lunch She's saying something I had to Everyone had to They believe if they'd eat They would leave forever. We have to take her with us first. We need to find them down mummies 여기있어! 이제 뭐? 샘플 어땠나 보네요 이제 예로 바뀌었어요 겁쟁이 겁쟁이 예를 막 여기 태어났어요 이곳에 가야죠 겁쟁이 예를 막 가자 야 과일좀 먹고 여기가 더 많아 여기가 더 많아 더 많아 여기가 더 많아 더 많아 저 nog مث cited 워웨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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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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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ao. 만나요. 5. 아 좀비 게임을 무슨 어 저는 감음 없이 하고 있는데 어 이거 이 제 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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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where Oh oh No 아 아 아 아 뭐 아 아 미소나가지고 깜짝 놀래 하고 있어 아 아 아 아 아 오 아 Let's Let's 우린 우리에게... 암세스러운 여전히 먹으라고 했다. 감연자의 뇌를 먹으라고 했다. 우린 죽였다. 우린 죽음을 만족해. 우린 죽은 것이다. 우린 그리쏘다. 우린 아데렛! 아 흐흐흐흐흥 흐흐흑 흐흐흐흐흐 흐흐흐 아아.. 어? 마법지판이 만들 수 있네? 마법지판이 만들 수 있네? 마법지판이 만들어볼까? 흐흐흐흐흑흐흑 흐흐흥 지뢰대로 만드는건데 전기지팡이야 지팡이 전기네 시야 지팡이 다시 다시 지팡이 지팡이 다시 예전 지팡이 히히히히 꽉 채우고 야 자 데리고 왔어 아...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욕만 계속 얻어먹고 그죠? 제 친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원하시면, 제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가고 싶지 않습니다. 대화 한 번 아픈데스 자 여기서 이제 보급품을 잠시만요